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토드 역사학사 김종욱입니다. 자 5월 모의고사 리뷰 진짜 공부 이야기 두 번째 진짜 공부는 답을 준다. 그래서 제가 한국사 답을 해줄게 이렇게 이제 캐스트로 인사를 드려봅니다. 일단 5월달 모의고사를 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5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정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5월 모의고사를 아직 풀어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이제 문제를 받아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특히나 어떤 영역? 한국사 영역. 왜냐고요?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자 이 한국사 영역이 5월달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뭔가 좀 비중이 좀 모의고사 자체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덜 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는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사 영역과 관련된 이야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잠시 뒤로 밀어두고요. 해당 캐스트 제목이 뭐라고? 진짜 공부 이야기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이런 캐스트를 찍은 적이 있어요. 진짜 공부 이야기 첫 번째, 처음만 어렵다. 보세요. 좀 봐줘. 아니 그래서 이 처음만 어렵다 이런 캐스트를 제가 찍어놨었거든요. 근데 이 캐스트에서 제가 뭘 얘기했었냐면 메가스터디에 있는 스튜디오에 앉아서 제가 이 의자 여기 기대서 아 이렇게 기대고 갔는데 옆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 뭐가 있는 걸 딱 봤더니 거기에 예전에 몇 년 전에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광고 문구를 썼던 그 뭐라고 해? 우드락 같은 게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 가만히 보고 싶은 거예요. 찍어왔다고 그랬죠? 총 3장을 찍어왔는데 첫 번째는 지난번, 처음만 어렵다고 보여드렸다면 두 번째 사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메가스터디 진짜 공부 이야기 두 번째 뭐라고 써있었? 이렇게 이렇게 써있었네요. 진짜 공부는 답을 해준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 문구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볼게요. 죽어도 모르겠던 문제가 풀렸다. 죽도록 외우던 단어가 시험에 나오고 맨날 거기서 거기던 성적이 올랐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외웠던 게 시험에 나왔다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부라고 메가스터디가 광고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말을 남겼다고요? 진짜 공부는 답을 해준다구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정말 미안한데 내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고 있다면 나랑 잘 맞는 공부를 하고 있다면 성적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언정 중요한 시험이라고 하는 6월달이나 9월달 평가 모의고사에서는 어느 정도 뭐 가능성이 보일 정도의 성적이 좀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아마 작년에 찍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캐스트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모습을 제가 봐요. 가끔씩 제가 이제 자주 가진 않습니다만 정말 가끔씩 그 러셀 학원에 있는 바작 안에서 이렇게 뒤에서 한 번씩 보는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는 때가 몇 번 있거든.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 강의를 하는 아이들도 되게 열심히 해요. 특히나 제가 학원에 와서 처음 봤던 건데 물론 이제 학교에 있었을 때도 있었겠지. 근데 제가 학교에서 야자 감독하거나 다른 거 감독할 때는 그런 거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거든. 저는 공부를 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저는 공부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지 공부를 하라는 사람이 아니어서 관심이 없었는데 학원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뭘 자꾸 누르는 거예요. 책상 위에. 타이머를 놓고 누르더라고. 그리고 그게 이제 학습 플래너의 순공시간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타고 계시죠? 자, 근데 예전에 캐스트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공부를 할 때 내가 플래너를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지 공부를 한 것을 플래너에 기록하는 건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순공시간 몇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를 하는 것인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머나 순공시간이 이렇게 됐네 하고 기록을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진짜 공부는 타이머에 있는 숫자를 내가 플랜에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오늘 하루를 알차게 보냈음을 뿌듯함을 느끼면서 와, 아저씨 오늘 그래도 이거 끝났다. 나 순공시간 이만큼 나왔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겠지만 진짜 공부는 후자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맞긴 한데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우선순위를 볼 때 답을 해줄 수 있는 진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 한 번쯤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캐스트가 올라갈 쯤이 되면 아마도 그러고 있을 거거든. 그럼 6평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한 마음이 실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제 메가스터디 가면 김종웅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 알아요? 저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김종웅이 한 사람의 Q&A 게시판 한 번만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은 이런 글들이 되게 많아요. 대남웅, 대남웅, 댐웅, 웅웅댐 뭐 이런 게 되게 많은 아이들이 상담글을 많이 남겨요. 비공개로 상담글을 남기는데 정말 다양한 이야기로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찾아오고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입에 발린 소리 아니고요. 아마 상담글을 남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짧게 남겨도 그거를 제가 보통 새벽에 읽기 때문에 보통 새벽 한 3, 4시에 읽기 때문에 혼자 감수성에 취해가지고 짧은 글을 혼자 온갖 생각을 해가지고 설마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막 얘기를 하거든. 아이들이 찾아온다고요. 그런데 요 무렵. 6평을 앞두고 있는 이 무렵이 되면은 대남웅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비공개니까 공개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선생님. 제가 작년 수능 끝나자마자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겨울방학 때 윈터스쿨 때 정말 열심히 했고요. 잠 주려가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봄이 되고 나서 내가 좀 흐트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어? 내 얘기인데? 그런 친구들 있죠? 여러분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항상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선생님.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거 맞을까요? 아니다. 차라리 여기서 나와서 기숙을 갈까요? 아니다. 저는 기숙이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나와서 이쪽을 갈까요? 아니다. 독서실을 갈까요? 방법적인 측면부터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하고 걱정인 겁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들 이런 얘기도 해요. 선생님. 제가 공부를 해서 작년 수능만큼 그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모의고사 볼 때마다 작수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모르죠.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그대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서 복귀해서 한번 적어봐라. 그럼 그 내용을 보고 함께 얘기해보자. 대나무웅에 대한 내용 중에 최근에 올라오는 글들의 공통적인 주제는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왜냐고요? 6평을 앞두고 있습니까? 근데 기존에 받았던 3월달, 5월달 모의고사는 물론 모의고사라서 중요하고 사설 모의고사라서 중요한데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는 나에게 주는 부담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 그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멘탈 케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나무웅이라고 하는 그런 캐스트를 찍은 이후부터 물론 그 전부터긴 하지만 그 전에도 모든 캐스트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긍정의 힘을 얘기합니다. 긍정의 힘을.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걱정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정말로. 내가 근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적당한 걱정과 잘할 수 있어의 그걸 의욕으로 변환시키잖아? 그러면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잘 될 일이 와요. 정말로. 해서 이런 멘탈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글들을 볼 때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쓰는 멘트가 있어요. 그 멘트가 뭐가 있냐면 저는 찐문과입니다. 저는 이과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 이게 뭔지 알아요. 물입니다. 물론 사람 얼굴처럼 생겼지만 이거 사람 얼굴 아니야. 물고기 뭐야? 아니, 아니,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그리고 싶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아무튼 이거 아니야. 물입니다. 물 끓여봅시다. 자, 물을 끓이면은 물 끓일 때 우리가 팍팍팍 보글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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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으려면 몇 도가 돼야 돼? 온도가? 100도가 돼야 돼요. 그쵸? 이거를 제가 공부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뭐 그냥 자주 쓰는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많이 했던 얘기인데 이게 가열을 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갈 거 아닙니까?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습니다. 물론 100도 되기 직전에 뭔가 보글보글 하려는 그 움직임은 보이지만 보글보글 터지기 시작하면 100도가 돼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과 친구들 도와주세요. 암튼, 그런 거잖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이과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는데 물이 안 끓어. 내가 이 물을 자꾸 끓여. 가스레인지 켜서 아쉽다, 안 끌어? 아, 라면 넣어야 되는데 왜 안 끓지? 아, 안 끌나봐. 안 끌어. 꺼버렸어, 불을. 가스레인지 불을 껐습니다. 끓어요. 절대로 100도까지 못 올라갑니다. 어? 공부를 하는데 지금 내 눈에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을 그만두잖아요. 눈에 보일 법한 성과조차도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꺼진 거야. 불 끈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언정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어디에? 해수면 밑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 들어봤죠? 빙하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엄청나게 큰 빙하 덩어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노력하는 실력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느 인계점에 다 달아야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온다고. 어?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깨고 올라가는 순간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적으로 올라간다고. 어떻게? 이렇게. 성적은 노력에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비례하지 않아요.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성적 오르지? 아니, 그러면 누구나 더 열심히 했겠지. 그런데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올라가. 더 이상 안 떨어지는 지지선이 생기는 순간. 그게 진짜 여러분의 실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 3월달 모의고사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어, 뭐야? 금방 풀릴걸? 그쵸? 그만큼 모의고사 수준이 올라가는 만큼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는 이런 가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뭔가 쌓아가는 과정 없이 결과만 자꾸 쫓다 보면요. 결과가 안 나온다고 지리짐작은 스스로 포기하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 나의 가능성을 믿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맞다고 믿으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100도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0도 만들어서 물 끓게 할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그냥 꺼버리고 포기할래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진짜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이미 다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되려면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건데 진짜 공부는 뭐 한다고요? 답을 해준다고요. 그 답이 뭐야? 눈에 보이는 성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른 뒤에는 제가 총평가서도 얘기하겠지만 각 과목별로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면서 그것을 그 과목 담당 선생님들을 통해서 한번 상담받아 보시라고. 방향성 설정하는 걸로 삼아 보시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진짜 공부가 답을 준다면서요? 한국사. 제가 답을 줄게요. 제가 확실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5월달 모의고사 한국사 한번 풀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고요? 정답률이 낮은 무량을 쭉 펼쳐보니까 무려 50% 미만인 문제가 7문제가 나왔습니다. 20문제 중에 7문제가 50% 미만이야. 즉, 50% 때까지 따지면 10문제 가까이가 50% 때입니다. 무려 25% 차례가 있어요.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제잖아. 25%, 47%까지. 와, 어려웠나 봐요. 물론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봤던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한국사 별로 안 어려운데요? 이럴 수 있겠지만 절대다수가 볼 때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전부 다 근현대사라는 거야. 단 한 문제도 전근대사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 근현대사 비중이 무려 14문제 가까이 나오잖아요, 지금. 교육과정 바뀌었으니까. 근데 근현대사를 아이들이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주제만 보면은 이게 왜 도대체 왜 어려웠을까? 문제 가서 풀어보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해설 강의를 무려 한, 아니, 한국사인데 한 시간을 찍어놨어. 한국사인데 한 시간을 찍었거든. 설명을 많이 해놨으니까 반드시 해설 강의도 한 번쯤은 보세요. 제 강의 보라고 안 할게요. 근데 물론 뒤에 가서 강의 얘기하긴 하겠지만 강의 안 봐도 되니까 해설 강의 가서 내용이라도 확인하고 오세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고 했을 때 그럼 한국사를 어떻게 하면 되냐? 어차피 한국사. 공부하자는 좀 아깝잖아요. 그죠? 아깝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불안하고.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난 잘 보고 싶어. 성적표에 1 하나 찍어야 돼. 저기 앞에 한국사 1 찍어야 되잖아. 하나만 아니고 다 찍겠지만. 1 찍어야 되니까 한국사 잘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웃지마. 놀라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눈 조심하세요. 짠! 요겁니다. 짠! 짠! 요! 요! 반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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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반가워요! 자, 반가웅 압축! 아, 시원하오. 아니, 이거 만들면서 좀 민망했는데. 자, 이런 거 좋아해요. 아니, 웃자고요. 좀 재밌게 합시다. 재밌게. 해서 반가웅! 압축의 모든 것이란 강좌가 짜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해서 반가워, 얘들아. 압축 특강으로서 압축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교재도 이렇게 예쁘게 해놨는데 요 압축 특강을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려볼게요. 아니, 제 캐스트니까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야. 자, 이게 총 9강짜리고요. 스튜디오에서 올판수로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완강되어 있고 올해 3월달과 작년도에 치렀던 모든 시험의 기출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해서 거기에 해설까지 달려있으니까 이 강좌를 좀 적극 활용하시면 어떨까.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잖아요. 말이 좀 빠른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나마 아이들 평에 의하면 발음이 뭉개지는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9강이니까 거의 9시간 되겠죠. 거의 1시간씩 하니까 요 강의를 1.25배속이든 배속이든 빠르게 보시면은 올판서잖아. 자, 잘 보세요. 한국사라고 하는 역사과목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로티브, 즉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거야.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칠판에 뭘 써놓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칠판에다가 써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판서하는 내용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조금만 집중해서 보잖아요. 조금만 흥미를 가지고 보잖아. 재미있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재미있게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요 키워드가 정리가 될 겁니다. 하나만 더. 올판서라고 그랬죠? 판서한 내용의 마지막에 제가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려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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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정도는 꼭 알고 가세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거의 그렇게 찍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고 봐. 그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정말로. 나중에 그래서 이 강의에 대한 내용이 6평에서 나왔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스크랍팬 써지겠죠? 그렇게 나와요. 진짜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해서 압축의 모든 것 이렇게 한국사를 대비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한국사가 불안하다면 한국사 저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퀘스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타드 역사 김종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